해떨어지면 조명 준비되어 있으니까 못따러 왔어. 뭔 소리야? 우리가 지금 조명 때문에 못따러 왔어. 우리 집에 못따러 왔어. 우리 다 끝났어. 우리 집에 못 간다고. 우리 집에 갑니다.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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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안 하고 안 하고 그냥 1년 잘. 이번 14번 캐시입니다. 이번에 잘못하면 저 터진다니에요.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. 다들 꺼져요. 우리 이번에 합시다. 자 이번에는 진짜 합시다. 진짜 합시다. 좋았어. 좋았어. 그렇지 그렇지. 간다. 간다.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. 자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. 야 천천히 시간 말아. 간다. 자 지금. 자 지금. 야 이거 진짜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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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빨리 빨리. 괜찮아. 괜찮아 시간 있어 시간 있어. 이쯤인가 이쯤. 하나 둘 셋. 좋다. 좋다. 좋아. 좋아. 마지막으로 가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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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그거 허공에서 허공에다. 꺽. pulling when에. 형 cr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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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a. 빠. 처음이에요. 우와. 해. 효진 lag입니다. 셋이야! feliz할 수 있어! 잠깐만! 완벽해! 잘했어 슬라임 Goodman 수고하십니다, 고생하십니다! 고생하셨습니다! 제가 진짜 제대로 고를게요 이번엔 아 여유 있는 거. 여기가 바로 저희가 시작하는 L.A. 야구장입니다. 정말 좋죠. 거의 매일 관중이 거의 한 5만 명 정도 들어와서 응원을 했으니까 너무 재미있고 신선한 곳인 것 같아요. 여기는 저희 선수들이 대기하는 덕아웃이고요. 우리 야구 중계보면 여기 보이잖아요. 여기 매팅리 감독님이 거기 늘 나한테 전화하는 거였어 몇 번은. 여기 전화기가 없어요. 잘 보고 있냐고. 이 전화기로 불펜에 연락을 해서 투수교체 사인이 주어지는 곳이고 이곳은 매일 우리 팀의 감독님이 서 있는 곳.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앉아있고 볼 때에다가 혼난대. 이 왼쪽에는 항상 유리비 선수가 같이 있고 여기에서 한국에서 유명했던 정색 사건이 일어났던 곳도 이 일이었고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제가 그 경기 중에 잠시 잠깐 안에 잠시 들어왔다가 나왔는데 윌리비 선수가 저에게 자고 왔냐고 묻길래 장난하지 말라고 그냥 얼굴 톡 때렸는데 그게 또 잡혀서 바로 2위치였죠 2위치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정세가에서도